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안정적 개화와 결실, 여름철 종합관리 및 하계전정, 착색 및 수확관리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금강속명 광회리에서 진행했으며 울진군 사과연구회 최익화 회장 등 울진군 사과재배농가 20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10농가 정도 되고 남쪽에 매화면, 온정면 그쪽에 한 5농가 있고 사과를 한 지가 4, 5년 됐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늦거든요. 이론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전에 나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 한 번 더 상기도 되고 그런데 좀 더 고품질의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에 요청해서 교육받게 됐습니다. 또한 컨설팅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서 근무한 우병용 사과 전문 강사가 진행했습니다. 전지전정은 올해 농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농가가 직접 전정을 하십니다. 타지역 가보면 외부에서 전정하러 많이 와요.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배워서 직접 하시면 장기적으로 내가 하니까 경영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전정을 하실 것 같아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 울진군에서는 처음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과를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계획해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식량에 대비하고자 꾸준한 교육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특화사업으로 사과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사과농가들이 조기에 종착하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과 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사과농가들 대성화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농가 방문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앞으로 우리 울진 사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에 증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가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이번 교육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실시했으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PLS 시행 현장지도 등을 하고 있어 사과 재배농가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Beyond the Heart Regarding the Heart